별도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생활관에서 대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형,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잘 듣네. 어디서 안 온다고 그래? 야, 군대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군대에서 싸우냐? 여기 안에서 법이 있는데. 오늘 진짜 궁금하네. 아까 명성이 이거 진짜 여기서 동작 그만했는데.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장난치지 않습니다. 나 군대를 안 갔잖아. 나 이런데도 처음 앉아 보는 거야. 아, 그러겠네. 내일이 걱정이다, 내일이. 내일 또 뭐가 할 바 아냐. 새벽 6시 20분이죠. 어? 6시 기상에서 아침 인상이라고? 6시 기상입니다. 6시 기상입니다. 6시 어떻게 일어나냐? 아유, 일어나야지 뭐 어떻게 해. 형. 일어나게 돼요. 여기가 그런 데인데. 형,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서 또 아까 뛰었던 거 또 뛰어야 돼. 똑같이 뛰어? 똑같이 뛰어야지. 아침에. 그러니까 형 군대 있으면 체력이 진짜 좋아져요. 신발 신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신발 신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가지고. 아니, 싫어하는 거 생각하고 대박이다. 와, 진짜 많았네. 형, 이거 조금만 형. 이런 거 조금만 정리해 놓자. 나도 좀 정리할게. 수건 쓸 것들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양말이 5, 6개는 들어있나? 야, 너는 며칠 더 있어도 되겠다. 야, 있잖아. 이 박사일은 좀 아쉽다. 야, 잘 어울리네. 누구야?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놔야지. 야, 너만 그렇게 있는 거야? 지금 해놔야지. 이따가 할 때 제가 형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지금 제 거 미리 해놓는 거예요. 진심. 와, 똑똑하네. 네. 이따가 너의 생각이랑 도와줄래. 야, 형은 이제 좀 쉬는 시간이냐? 놀고 그렇게? 기대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냥 누워있지만 말고 좀 편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시에 자? 취침이 이제 10시에 취침. 9시 반에 점호하고. 아... 점호도 형이 해야 될 텐데? 형이네. 아, 맞잖아. 원래 점호 연예인 아니야, 점호. 아, 그러네. 형, 점호라고 하면 진짜 점호 형이 하네. 점호, 점호의. 점호도 행기네. 아니, 아니, 아니. 근데요. 아... 이제 뭐하냐? 원래 이러다가 밤에 시점을 먹고 왔는데. 야, 기타 치고 막 놀고 온 거 언제 나와요? 언제 놀아? 기타 치고 막 소리 얘기하고 과자 먹고 막 그러던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시점을 놓았을까? 기타 치고 막 놀았을까? 아니, 옛날에 그것만 봐가지고 그래. 그건 언제 하는 거니까? 다들 몇 시에 받고 하는 거죠? 그 코미디 뭐지? 그 코미디 뭐지?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그런 거 뭐니까.